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대 병원의 의대 교수님들이 휴진을 중단하고 정상진로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아마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에서 행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 74%에 해당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정상진로로 복원한다. 그렇게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비대위에 따르면 총투표인력 천여 명 가운데서 696명 74%가 무기한 휴진 대신에 지속가능한 방식의 투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92명은 그냥 무기한 휴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다수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그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발표하신 부분에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65.6%의 교수들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경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무를 담당할 만한 그런 처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이번에 연정부의 무리한 조치에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장시간 근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이 지금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렇게 이제 진로는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 피해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복귀를 하게 되는데 서울의대, 서울대 교수들의 전면 휘진결의 이후에 정부는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듯 유화적 태도를 변화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발표하고 의협 해체반을 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를 향해 얼음장을 놓고 있다. 이제 엊그제 서울대의 원로 그런 정신분석학을 하신 분 표현에 의하면 이중구속, 긍정 메시지와 부정 메시지, 유화적인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강경 메시지를 모순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현상을 이중구속, 따블 본든가 바인든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괴리할 것이고 무너져가는 의료와 교육현장을 하루하루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요구한다. 그런데 윤 정부가 강경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여론이 뒤를 받침해 주기 때문이죠. 여기에 의견을 남긴 분들이 무려 240분 정도가 되는데 240분 가운데서 거의 전부 아주 소수의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들이 의사나 아니면 의과대학 교수님들을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보면 상당히 언차는 그런 아주 좀 거친 표현으로 이걸 다 장식을 해놨네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좀 심하네요. 조선일보에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뒷배경이 있으니까 윤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다수의 의견을 참조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 글 가운데 의견을 남기신 분들 가운데 문제의 핵심을 다수에 편성하지 않고 예리하게 지적하신 분은 이야기를 몇 개 소개하는 거가 실상을 이해하는 데 좀 정확하게 도움이 되겠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미복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은 아주 소수입니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바이탈 필수의를 이제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10시간씩 걸리는 힘들고 어려운 수술 과정을 수련하던 전공의들은 이제 미래를 희망을 잃었습니다. 돈벌레나 배부른 돼지 악마 등등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이제 누가 낮은 수가에 법적인 책임을 이름 전가하는 상황에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필수의로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께서는 뇌든 흉부 간 위장 치장 등 죄장 등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겁니다. 200여 분 정도가 거의 의로 현장에 대한 몰이해인 겁니다. 그 200여 명 정도의 몰이해의 바탕을 두고 윤 정부가 그 무지한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분이 돌아가시더라도 결국 전공의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전문의들이 나오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겼다고 착각을 하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실상 의로 현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결정적인 문제는 의대생의 미복기하고 전공의들의 미복기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된다는 뜻은 이건 대전국군병원장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전문의가 배출 안 됩니다. 필수의료가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필수의료의사로 살면서 저숙가에 그다음에 의료소송에 그리고 4년이라는 전공의 훈련 시간에 전임이 5년간에 그걸 이제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의 내가 미쳤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의료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쓰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때는 윤 대통령은 아마 퇴임에 있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사람이 이렇게 넓게 멀리 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자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해를 하려고 안 하는 거죠. 이번 의정사태는 거위가 잘 먹는 게 배가 아파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입니다. 앞으로 싸고 좋은 의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싸고 좋은 의료 자체가 전공의들의 희생득에 가능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전공의들 스스로가 그런 일을 왜 해라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사태의 숲속대도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보통보다 훨씬 더 깊은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는 서울 아산병원 교수입니다. 월급 500만원, 600만원 겨우 받지만 의료진 양성을 위해서 병원에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에 여러분들 교수분들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일부 개업이처럼 그렇게 고액을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미 병원은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욕하느냐 앞으로 네 달 전으로 돌아갈 때는 30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30년 지나도 복원이 안 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초등학교 수준의 무지막지한 망상적 정책으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겁니다. 원래 윤 정부가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증가시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책 목표가 필수의료 인력의 확충이었습니다. 2천 명을 증가시키게 되면 의사 수가 많아져 가지고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 것처럼 낙수 효과처럼 필수의료 인력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망상을 한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여러분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당간당 돌아가고 있던 필수의료 분야를 완전히 뭡니까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현재로서는 보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아니 어느 한 사람의 확신에 의해서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이라니 의료 시스템은 원전 폐쇄보다도 100배 더 큰 문제입니다. 모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의미 처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주 관리들이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난 날들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인치가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사회를 하든 아니면 대위원회를 하든 그게 정당이든 사기업이든 단체든 대학이든 간에 인치가 어마어마해 이런 시장인 겁니다. 그것을 쉽게 풀어쓰게 되면 법과 제도가 잘 규정이 돼 있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하라든지 바꿔버린 겁니다. 정당 같으면 그냥 정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도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피로가 없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완장찬 사람들이 피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인 것이고 그게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피로에 따라서 막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과 전공의는 2년 차입니다. 전공의를 포기를 결정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소송에 걸리게 되면 한 방에 인생을 망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이 소송사회 소송사회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다른 분야를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소송을 잘하지 않습니까 의료 분야는 그냥 먹잇감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아마 낮은 의료수가도 문제지만 의료소송도 굉장히 여러분들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의료소송을 감당할 정도로 많은 여러분들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안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학생들 입학하면 문제가 커질 겁니다. 8천명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내년에 의대생 전부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부터 천부가 동원이 돼가지고 총장으로 하여금 절대 의대생이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휴직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휴직 금지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학부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겠죠.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께서는 선의를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의료인력 공급망을 완전히 망가뜨린가 그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국종 요소가 잘 지적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필수 의료가에 전문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전공기가 안 나오면 그게 뭐지 본인이 잘 모를 거니까 밑에 돌아가는 상황을 여기 이제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하셨네요 의료 숙가도 문제지만 필수 의료 인들에 대한 행사처벌이 더 심각합니다. 민사처벌도 크죠. 본급 얼마 받는데 여러분들 한 번 소송이 의료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게 사람이 남아나겠습니까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피곤한 일이거든요.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어쨌든 국민이 실상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낮은 의료 숙가 민형사 책임 그게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동민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확충하는 것은 아무 여러분들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여러분들 확충하는 것은 의료 교육을 부실화시키고 불량 의료인을 여러분들이 양상하는 것 외에 더 큰 문제가 의료 서비스가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비 폭증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를 보건복지부 장창안 같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30년 40년 일을 하면서 이 무리한 정책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몰랐으면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 인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왜 이런 두들겨 맞냐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회도 어마어마하게 비겁해져 버린 겁니다. 내 밥그릇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정의도 없고 기계도 없고 용기도 없고 좀비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농객들 가운데 이걸 직설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 대중들 희릉 질타받는 두렵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든 시스템이라는 것은 망가지게 되면 복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을 참 이해를 못하는 윤 대통령의 이해력도 문제가 많죠. 본인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검사 세계만 여러분들 그렇게 다녔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선의가 뭐든 간에 어떻든 망가진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무튼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oecd 평균의 인구 천 명당 여름 숫자가 적으니까 2천 명을 늘려야 되고 2천 명에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대단한 대단한 그런 확신 신념 좋은 표현을 하면 용기 조금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돌려서 이야기한 만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우연히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그러니까 조금 우파적 색채가 강한 젊은이들이 많은 사이트 좀 유명한 사이트죠. mlbpark 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젊은 분들이 의정갈등에 대한 부분을 논쟁하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빼빠지게 노력해서 서울대 공과대학보다 높은 점수로 의과대학을 갖고 거기서 개업까지 15년이란 기간을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30대 중반에서야 돈을 버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 외과 쪽은 맨날 사고로 만신창이 된 몸을 보면서 피를 보고 배를 여러분들 쬐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히 봉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숫자를 늘린다 하면 이거는 멘붕이 오는 겁니다. 아니 의료계획의 핵심은 성형외과 등 인기과의 몰림과 지방의사 소멸이 있는 거고 그건 다른 제도적 방안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데 생뚱맞게 아무 근거 없는 수치의 숫자를 늘리면서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 반응을 언풀해서 의사들을 돈벌레 악마화하면 멘붕이 안 오겠습니까? 이렇게 젊은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추천이 82명이고 이 글을 이제 17일 나오려 한 건데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해 자기 의견에 필요가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보는 그런 의견과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도 대부분 저런 뭡니까? 뭐 그거보다 약간 공격적이지 않지만 실상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정확하게 실상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실상을 참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지금 의로 분쟁의 핵심이 뭔지 get to the point의 핵심이 뭐냐 이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젊은이 가운데 한 분이 천 개의 소문이라는 분입니다. 여기에 올라있는 댓글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사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많이 확인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은폴로 휘저며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 개 소문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개인의 기본권이라든지 개인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깨어있는 젊은이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제일 이기직인 것이 의사들 저항을 전체주의 논리로 제안하는 겁니다. 면허보다 중요한 생명이 어디 있을까 정작 본인들이었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천 개 소문이 또 말씀합니다. 월급이 많다고 이리 시기심과 질투를 표현하니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의사들 고액 연봉여도 존경합니다. 이전에 교통사고 때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젊은이가 반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얼마를 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들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의로 분쟁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그 의사가 얼마를 벌더라. 그 의사들 얼마를 벌더라는 건 평균값이니까 개업이 가운데서도 성형 분야에 계신 분은 좀 많이 벌 거고 대학 교수 계신 분들은 아주 적게 벌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다 범벅이 돼 가지고 그냥 전부가 다 뭐죠 헷갈리는 세상이니까 핵심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분이 천 개 소문이라는 젊은 분이 수백 개 여름떼 동료 젊은 분들이 남긴 걸 보게 되고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 그게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이제 소스 중동님이 툭 쏘듯이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주 69시간도 일을 못하고 파업할 수도 있지만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주 100시간 일해야 되고 파업도 못하면 한 면은 이게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소스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한평생도 그 사람의 생각만큼 사는 겁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삶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뒤틀려 있으면 인생도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개인이 모여 가지고 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수의 생각이 뒤틀려 있으면 그 사회 방향도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무진장. 어쩌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 그 자체가 인생일 겁니다. 생각 그 자체가 최종 결과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정 갈등은 정부와 의사분들의 갈등으로 보지만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민낯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 속을 이해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점점 전체주의화 될 겁니다. 국가 권력은 비례해질 것이고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 생산계층은 무자비하게 뭡니까 조세와 준조세로 약탈당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전부가 다 뭡니까 사회주의화가 되겠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없으니까. 세월호가 터져도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고 이태원 사건이 터져도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고 옆집에 애가 가다 뭡니까 넘어지도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고 의사들은 뭡니까 잘 보니까 배상해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경제학 용어로 렌터시킹 소사에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 활동이 아닌 방법으로 불을 착지하는 방법들이 계속 성행해 가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이 문제가 한국사의 현주소를 바라보는 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단순히 의사분들과 윤 대통령 사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기에 한 젊은 문제 참 선동은 쉽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질투심과 시기심과 업주자는 공명심을 건드리면 전문가의 의견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나의 행동은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정의 그 자체가 됩니다. 전체주의가 소수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인이 전체주의를 타도한다 생각한다니 이거야 원 논리가 꺼져라 상태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저는 두 손 두 발을 드는 것이 이번에 그걸 보면서 30년 40년 의료 현장에 띄어온 전문가 의견이 시중에 잡상인 의견보다 더 높게 치지 않는 겁니다.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네 배를 채우기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을 이렇게 뭡니까 깡무시해 가지고 그냥 불도식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럼 뭡니까 무당 데리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외견상 많이 성장했지만 의식과 민도라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 가운데 시기심과 정오심이라는 것은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누군가의 시기심과 정오심 그리고 대중의 이름으로 이러면 시기심과 정오심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는 길을 따라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오늘 그런 이야기 드린다고 은찬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게 보이니까 가는 게. 보시게 되면 정부 옹호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혁을 위해 당장의 일부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피해가 일부의 피해도 전혀 아닐 뿐더러 지금도 병원을 운영해 재정을 메꾼다고 건보유가 1900씩 쏟아붓는 중인데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앞으로 직면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부가 자기 편이라고 인용한 보고서 저자들조차도 왜 당신들 입맛대로 보고서를 발치해 인용하고 정작 필요한 개혁들을 안 하는 건데라고 저격하는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의로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계획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하신 건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이잖아요. 멀쩡한 시스템을 그냥 때려 부시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계획입니까 세월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무식하더라도 좀 겸손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젊은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니까 한마디로 표 떨어지는 건 절대 안 하고 의사들만 때려서 총선용으로 선동 한 번 했는데 결국 선거는 대실패하고 양쪽 골이 너무 깊어져 이제 와서 철회하기도 힘드니 고집만 뿌리는 중인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처럼 상대를 굴복시킬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반발하고 국민들에게 표가 떨어져도 미래를 위해 진짜 해야 되는 일을 주인했으면 저는 정부를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표 떨어지는 것은 못하겠습니까 의사들만 주적으로 만들어서 이 방법으로 의료가 계획된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닉네임 건물주라는 젊은 분이 잘 표현한 겁니다. 표 들으려고 이걸 여러분들 내놨지 않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불순하고 잘못된 일인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면 윤 대통령께서 4월 10일 총선에 의료계획의 이름을 빙자해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한방 터뜨려서 국면을 전화하기 위한 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집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뭔가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눈에 다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검사가 해오던 직대로 그대로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가 고집부리는 건 괜찮은데 그다음 뭐가 남겠습니까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죠 치유할 수 없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끼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책임감이 참 없는 사람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고 하니까 제 여러분들 의사결정의 시계라는 것은 나는 한 몸이 여러분들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더라도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여러분들 의사결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살만큼 살한 거고 자식들 세대가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손자 손녀 세대가 꽃을 피울 수가 있으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생활하고 자식과 손자 손녀를 가진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들이 60대 남자들이나 70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60이 넘으면 본인이 다 그걸 깨우친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 자식들하고 손자들 함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를 이런 밀알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런 대다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쓴 사람들은 윤 대통령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겁니다 후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기에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걔들 한 개만 책임지면 될 테니까 너무너무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번 정책에 굉장히 반감이 드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당장 국민인 나와 내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하는 짓이 딱 민주당스럽습니다 윤석열을 문재인으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정책 기획과 관찰 과정이 선동적이고 포퓰리즘적입니다 거기다 문재인만큼 정치적 타이밍을 표착하는 쇼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선거까지 말아먹은 겁니다 이 젊은이들의 예리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방식이 너무나 거친 겁니다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가족들의 이름들 의사들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가끔가다가 공박사님 아들딸 이름 의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문묵에 모멸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인 겁니다 그건 공병호 tv를 여러분 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 이슈에 있어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의 의료현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찰해보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현 의료체제와 건강보험은 시한분이니까 일단 강제로 의사 수를 늘려놓아야 차후에 민영화를 뭐든 그때 쓸 카드가 생긴다고 생각한 사람 정도도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의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필수가가 적자다 이런 손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이 의사놈들이 나쁜 놈들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냥 그래서 그냥 그 대열에 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감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동하기가 참 좋은 민족인 겁니다 선동하기가 그냥 장난질을 치기에는 왜 논리적 사고나 이성적 사고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왜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자기하고 당장 관련된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나섰을까 이렇게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단순히 의사 수가 모자라서 문값이랑 페이가 폭등한다는 1차원적 논리대로라면 지금 피부과 안과 의사들은 수가 모자라고 필수과는 공급이 넘치는 소리도 성립할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젊은이도 있는 겁니다 공공의료 현장에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의대 정원 등 정부가 내놓는 정책 수준으로 지방의료의 내실을 꾀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의사가 늘면 지방으로 갈 것이나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하다가는 의사들을 설득하지도 정책 실효선을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아니라고 합니다 어차피 의사들 말이라도 또 무시하겠지만 도둑놈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그냥 기닫는 분도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나라의 나스 여러분들 성장했고 그 터에 위에서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을 여러분들 정론을 펼치고 그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하게 책임감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책임지는 거다 이야기죠 그것은 인생이든 사업이든 피할 수 없는 거다 나중에 징징거리고 눈물 흘리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 처절한 것을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다 불화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의사들 파업하고 이 난리가 나도 지방공공의론을 팔리만 날리고 구조적으로 환자 봐도 돈이 안 되고 적자가 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장을 하시는 홍준표 시장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진주의론을 폐시한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 도지사 할 때 저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보거든요 전무후무한 일인 겁니다 책은 먹는 하말을 없앤 겁니다 얼마나 정치적 부담이 큰 여러분들이 일입니까 사람이 안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쿠바식 의료제도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지방에서 필수과 의사를 하겠습니까 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필수과 의사를 하겠습니까 수도권에서 필수과 의사를 자기 전문과목 포기하고 레이저 쏘고 그러는데 지방에 사람들이 없는데 교사들만 잔뜩 뽑는다고 지방교육 인프라가 살아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서 실상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윤 대통령의 얼굴도 좀 세우고 동시에 의사들의 요구를 좀 수용하는 그런 순에서 타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거러운 과정이나 직업적 경력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심적 상태나 성정, 특성을 미뤄보게 되면 막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의료현장에 경험이 없고 그리고 집안에도 여러분들 의사들이 없고 형님 여러분들 형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미국에서 의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미국에서 의사하는 거니까 관계없는 거고 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하는 것은 논평은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지만 젊은 날 제가 수백 건의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지금은 책의 시대가 같기도 했지만 이제 눈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이 책을 써야 되는 열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논평이라는 것이 그냥 매일 책을 쓰는 겁니다 제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는 거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그냥 책 매일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공부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유튜브와 달리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제목을 여러분 뻥튀기를 하거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냥 보시면 좋은 거고 안 보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논평도 굉장히 냉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평할 때 전혀 사심이 들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현재 대한민국 의로는 아주 낮은 숫가 그리고 낮은 숫가를 이런 매우기 위해 가지고 일부 진료 감액에서는 비급여 항목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진로 횟수를 높여 가지고 수지 타산을 맞춰 온 겁니다 특히 필수 의로가는 의로 숫가가 원가의 70에서 80% 정도 차지했기 때문에 그냥 진로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법의 이름 원전이라 불리는 뉴스티나누스 이름 법전에는 정이라 하면 각자에게 돌아갈 몫을 주는 것이다 그게 정인 겁니다 그동안 의사들 이름 희생위에 값싸고 질 좋은 의로 서비스를 우리가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전공의의 처우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의로 분쟁에 대해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의로비 급등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고소고발 사건이 의로 세계를 향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날 겁니다 보험을 들기 위해서 의로비를 높이든지 그걸 할 수가 없으면 의로 분쟁이 심한 분야에는 의사들이 배치가 안 될 겁니다 필수 의료과 바이탈학과 이름 직면한 현실이 바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의료계획의 이름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목소리를 높인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지방의료인력의 이런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수를 늘려야 되고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해에 2천 명의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67%를 늘리는 겁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하고 필수 의료인력이 배치되는 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 인력을 늘리는 것하고 지방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필수 의료 분야는 본인이 탤런트도 있고 의지가 있지 않으면 외과의사라든지 여러분들 소아과의사 산부인과의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방의료는 인구수가 날로 적어지기 때문에 필수 의료가를 한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들 커버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의료체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의료센터는 여러분들 집중시키고 이머전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콩할 만하니까 뭡니까 전달체계를 빨리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위험은 현재와 같은 낮은 수가 낮은 수가의 진로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늘리게 되면 의료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렇게 거칠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잘난 맛에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체 안 들을 겁니다 일체 들을 의지도 없고 마이크만 잡으면 계속 자기 의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이번도 마이크만 잡으면 여러분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만나 대화할 때도 자기 의하면 계속했을 겁니다 가장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여러분 아들이 만난 데 아버지가 지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해드렸고 지금 논평이 윤 대통령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거칠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생각했으라도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들 다 윤 대통령 함께 이런들 바른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관료 출신이잖아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여러분들 윤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한득수 총리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 함께 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평생을 관료 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 주변에 이런들 의로 정책과 관련해서 조언한 사람들 대부분 여러분들 뭡니까 관료 출신들인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주당으로 간 그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인 거죠 평생을 관료를 이럼 지낸 사람은 제가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눈치가 이런 백단이고 천단인 겁니다 절대 의사결정권자가 치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료 출신들의 측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전부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크로책을 하고 관료들하고 전혀 다른 집단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선택권하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러면서 책임의 60% 정도는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옆에 보건관료들이 이러면 40% 정도 지어야겠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권력의 생리라는 것은 인사권을 진 사람들에게는 웬만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썬소리 하게 되면 그냥 목을 날라버리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의로정책이 산으로 가버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체리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 못 체리겠다 그러면 나중에 끌려 내려오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정도로 의로문제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SK 유동성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자금 비상 SK그룹 이미 투자했던 베트남에서 1조 혈수 추진하다 이 23시간 전이거든요 사업 재편 속도 내는 SK 베트남 투자금 1조 혈수하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딱 이 기사만 보면 SK그룹이 유동성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틀린 판단은 아닐 겁니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가야 될 돈 하고 들어와야 될 돈 하고 미스매치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게 10시간 전 기사입니다 SK 자금 지원 요청설 확인된 것이 아니고 산업은행도 금융당국도 부인하다 지분 매각 자금 확보 인적 쇄신 SK 고강도 구조조정 젠그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유동성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딱 보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상대로 뭐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인 친기업적인 신문이지 않습니까 이 사설을 쓴 겁니다 사업 재편 나선 SK 정부와 산업은행도 전폭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SK그룹의 홍보를 담당하신 분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요청을 했겠죠 요청을 했으니까 썼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드린 내용은 뭔가 굉장히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긴박한 SK 베트남에서 투자금 1조 회수 추진 베트남 마산 빈그룹에 투자했던 1조 원 규모 지분 매각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급하게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SK그룹이 신규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 해소와 함께 현금 흐름 캐시플로 확보 차원에서 비핵심 자산 정리를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캐시플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났느냐 산업은행 관계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채태원 SK그룹 회장이 자금 지원 협의를 위해 만났다는 보도는 사실 무건이고 SK로부터 공식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받은 바다 없다 이렇게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니까 전후에 관련된 사건들을 한번 다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산업은행도 부인했지만 금융당국도 SK그룹의 유동성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자금 요청설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론 위기가 아니고 위기론입니다 위기설인 거죠 자금 요청이 아니고 자금 요청설인 겁니다 누구도 확인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한국경제신문의 오늘 사슬이거든요 SK의 이름들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슬은 한국경제신문이 친기업적인 책재가 강한 신문이기 때문에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에도 13조 원을 투자해야 되고 배터리 사업에도 38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23조 원은 집어넣는데 15조 원을 더 쏟아부어야 되니까 SK온이 10개 분기 연속 절자로 투자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장기간 자본적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산업에서는 돈을 좀 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지금 자금 문제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SK그룹의 여러분들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로부터 고대역풍 메모리 HBM에 대한 공급을 약속하고 선수금 미리 돈을 당겨 쓴 보도가 나오거든요 SK하이닉스와 고대역풍 메모리 HBM을 제공하는 대가로 엔비디아로부터 선수금 미리 여러분들 돈을 받아 쓰는 겁니다 그게 석 달 사이에 1조 2천억 정도로 늘어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분기만 하더라도 계약 부채가 이게 이제 예년 돈을 이렇게 미리 당겨 쓰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미리 당겨 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2023년도에 1조 5,851억은 2024년 1분기에 2조 7,459억은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선수금 액수가 너무 크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웬 자금 부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당겨 가지고 돈을 쓴 겁니다 2분기 연속해서 계약 부채 급정이 선수금이 급정한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고객사의 고대역풍 메모리 선수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리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CAP에 K-PAR라고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죠 투자 성격이 강한 그런 투자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이제 CAP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반도체 소자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고대역풍 메모리 퍼스트 벤다 1차 협력업체는 누구다 아는 사실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 생산능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선수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핏이 많습니다 SK차입 100조 시대 이게 2023년도 상반기가 100조가 넘어선 겁니다 자본지출 성격의 여러분들 선행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하이닉스하고 인텔이 갖고 있는 랜드플래시 여러분들 중국 공장도 한 10조 원 정도 샀지 않습니까 사업 대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터리 부분의 더딘 자본 조달에 반도체 등 본업의 현금 창출력 약화가 더해지면서 자익금 규모가 눈덩일처럼 불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좀 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 참 PC라는 게 아주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1세대 창업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주 고령이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한국 기업인들에게 가장 크게 여러분들 상헌을 남겼던 것이 1997년 또 외환위기입니다 그 외환위기 때 그렇게 차입 경영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키웠던 그런 대우그룹이나 이런 아까운 그룹들이 대부분 또 역사 속으로 저물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30개 여러분들 대기업 집단 가운데 17개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차입 때문에 망한 겁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 가지고 갑자기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롤오버 다시 여러분들 재계약이 이루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차입 경영에 많은 여러분들 주의를 하는 사업가들이 많죠 왜냐하면 유동성 위기 같은 것이 불거지게 되면 아무리 그동안 사업을 잘해오더라도 한방에 가는 것을 외환위기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기업가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긴 거죠 주의를 준 겁니다 이 부채 위기 특히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살아오면서 한 번 정도 느끼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심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그런 사확장이나 지출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지금 창업자 세대 2세대 3세대들은 그런 아픈 경험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끔 저는 예를 들면 신용대출을 받아 가지고 정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2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용감한 사람들인 거죠 주가 동향을 누가 아는데 그거를 빚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는 거죠 어쨌든 상당히 관련자들이 부인을 하더라도 sk그룹의 그런 유동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어렵거든요 이제 사업을 일부 정리해 가지고 이제 현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건 이제 구조조정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집중할 때 하고 나머지 아닌 것은 또 다 팔아야 되고 그 결정을 이제 최태훈 회장이 내려야 되겠죠 내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그런 송사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국민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겠죠 그러나 sk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해 나가기를 바라고 어쨌든 절제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성장과 안전 사업은 자기 돈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빚을 써야 되는데 부채를 어느 규모까지 유지할 것이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참 이 문제 이제 뭘 팔고 살 건지 한번 주의 있게 지켜봐야겠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제 방송 들어주시면 조금 더 노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sk그룹이 부채가 지금 얼마 정도 되냐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채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이 문제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 sk그룹의 총 부채 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2022년 12월 달에 100조를 돌파합니다 100조 부채를 진 겁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달에 119조 그러니까 6개월 만에 20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022년 12월 이전만 하더라도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돈을 꾸더라도 이자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그룹 같은 경우는 2021년만 하더라도 회사체를 발행하게 되면 대개 금리가 1% 정도만 지불하면 됐는데 2022년 12월 정도 되면 고금리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대개 회사체를 발행하게 되면 5% 정도 여러분들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부채 규모는 객관적인 기준이 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좀 더 강했던 겁니다 2023년 12월하고 2023년 6월에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년 대비를 비교해 보게 되면 많이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업자 세대들 같으면 많이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짊어질 때 그 적정 최적 부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외환위기 때 그냥 기로에 섰던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빼절히 느끼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무차입 경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체 빚을 안 쓰는 겁니다 너무나 혼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1년에 보면 수천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보시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bc 여러분들 사업을 확장하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밧데리 사업도 lg에 비해서 후발주자였지 않습니까 에스코의 그룹의 총 차입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까지인데 2016년마다 한 40조 규모였습니다 40조 그게 2022년에 이런 100조 정도를 돌파하거든요 이게 차입 규모를 보시게 되면 2016년에 40조에서 2022년도에 100조까지 늘어났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심에서 했겠지만 객관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채를 너무 많이 짊어지는 경영을 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들 최태훈 회장이 연배가 50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사람이 여러분들 확장 의욕이 강할 때가 대개 50대입니다 50대 그래서 50대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오늘 한 분께서 100조 부채면 이자만 연 3조인데 3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죠 이렇게 지금 돌아간 겁니다 그걸 숫자로 보시면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2018년대에 45조 2019년대에 63조 2020년대에 70조 2021년대에 85조 15조가 늘어난 겁니다 2022년도에 108조 한 20조 정도 늘어난 거네 2023년도 1분기에 116조 이제 2023년 6월에 119조 20조 늘어난 거 그건 반기에 여러분 20조씩 늘어났으니까 지금은 뭐 얼만지를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무책임하게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밝혀진 자료만 이렇게 2022년하고 2023년도에 6개월 사이에 20조가 늘어났으니까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됐으면 2023년 12월 달에 140조 2023년 6월 달에 160조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160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채가 너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반도체 밧데리 사업이 정상화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원래는 밧데리를 맡은 SK온을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상장 일정에 좀 차질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이렇게 많이 넣은 겁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의 이름 자본적 지출이 2018년도에 23조 2019년도에 22조 2020년도에 20조 2021년도에 22조 그것만 여러분 다 합쳐도 100조 정도 되겠네요 매년 20조를 상의한 겁니다 작년에는 32조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2023년 12월 21일인데 원인을 고금리 대규모 투자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상황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실적 저하 그래서 2024년 내내 SK그룹의 여러분들 그런 부채 문제에 대한 보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돈을 빌어서 사업은 여러분들 자기 돈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빌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저금리가 됐을 때는 회사채 발행금리가 1%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5% 되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은 더 높아졌겠죠 가정도 부채가 많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부채가 많으면 금리 상승과 함께 SK그룹의 부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 기금에선 추가 편입을 자제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등 SK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매수 합병과 과도한 차입 행보 등이 금리 인상과 함께 상당한 부담으로 되돌아올 상황입니다 이게 2023년도 12월 달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아주 의욕주로 시작한 바테리 사업이 이게 정상화가 계속 늦어지고 상장을 시키려한 계획이 이제 부산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돈을 빌려 온 거죠 작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경고가 나옵니다 신용평가회사들도 채무부담이 늘어나니까 사업속도를 조절하는지 아닌 매각을 해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특정 분야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투입한 돈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참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이제 우량 계열사들도 이제 돈을 넣는 데 많이 적자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조금 방만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sk그룹의 계열사가 229개인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네요 sk그룹이 삼성그룹보다 3배 이상 많은 219개다라는 계열사 숫자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인으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뭐 통폐합하거나 이제 매각하거나 그렇게 해야겠죠 더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관리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어렵게 되고 이제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전부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까 대대적인 이제 사업구조 조정에 들어간 거죠 뭐 여기에 이제 sk스케어 ceo의 책임을 묻는데 이게 뭐 11번가 원스토어와 sk실더스 뭐 이런 회사들에게 20개 사이 투자를 했는데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11번가도 손해를 많이 봤죠 sk하이닉스만 빼고 다 없앤다는 각오로 정리하라 이렇게 뭐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돈 안 되는 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이름 정리하면 안 팔리니까 아까운 것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된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지표는 보지 않고 저는 차입규모 차입규모가 뭐 150조 정도를 넘어섰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열사가 219개 정도까지 늘어났었기 때문에 경영을 조금 더 야무지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다 이제 개인 송사까지 이렇게 겹쳤으니까 차태훈 회장이 고민이 참 많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고 살면서 부채를 또 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참 가능하면 부채에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참 힘들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sk그룹의 부채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하도 뭐 지금 이제 현안이 되니까 급을 내야 되는 거죠 조신조신해야 되는데 의욕은 앞서고 해사랑 키우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채를 짊어지는데 전번에 이제 sk온이 배터리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제 미국의 무역위원회 여러분들 제재를 받아서 lg에 2조 원 정도 물어줬지 않습니까 스카우트한 그런 비용으로 뭐 다들 잘하려고 했을 테니까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잘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홍준표 시장이 나경원 당대표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을 지킬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니까 나경원 이제 나경원 씨가 당대표 한번 할 때는 안 됐지 않습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 씨 함께 패배한 것도 석연치 않게 패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취재진과 만나가지고 홍준표 시장께서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당을 맡을 역량이 충분하지 않느냐 열심히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나마 나경원 후보는 원내대표도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험결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2021년 6월 달에도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당 내부의 당심은 압도적인 우위였는데 모바일 투표가 이상 야릇하게 나와가지고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식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덕담을 홍준표 시장이 지지를 선언한 것이라 봐도 되겠냐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에 이어서 홍준표 시장님도 같은 의사를 표시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홍준표 3 호불호가 확실히 가리도록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내가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미성숙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이가 더 어려도 그런 표현을 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어놓고 석고 대제에도 모자랄 판에 총선 찬패 주범들이 두 달도 안 돼서 또 무리를 지어 나서는 것은 정치적 미수가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상식을 벗어난 뿜뿜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겁니다 문재인의 사냥건로 하던 얼치 검사 출신이 더 이상 우리 당을 농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명적은 어쩔 수 없었지만 선출적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공정하게 치러지 하겠죠 공정하게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종이 투표가 아니고 다 온라인 투표니까 ARS 투표는 그래도 좀 나은데 모바일 투표가 항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훈 후보가 2021년 또 6월 달에 ARS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모바일 투표에서 여러분들 크게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당원들이란 모집단에서 모바일 투표라는 표본 집단을 여러분들 추출하고 그리고 ARS 투표 집단이라는 표본 집단을 추출했는데 과학은 모집단의 평균값하고 ARS 투표의 평균값하고 모바일 투표의 평균값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ARS 투표는 나경훈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모바일 투표는 이준석 이름들을 나경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런데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 경선을 맡긴다면서 그러니까 공정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도 저는 많이 다루고 이제는 자세하게 안 다룹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하나 공정하게 치를 수 없는 그런 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거 문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선관위에 그렇게 당대표 경선까지 다 그렇게 위임을 하니까 뭐 이제 신물이 나니까 더 이상 내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또 이제 한 말씀 하셨는데 경기도에 차베스였는데 여의도에 가서는 동탁이 되었습니다 여당이 싫어서 야당을 찍어준 것이지 야당이 좋아서 찍어준 건 아닙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은 다른 이야기는 다 잘 아시는데 국민은 여당에게 표를 줬잖아요 표를 못 지켰지 않습니까 표를 만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홍준표 시장의 여러분들 그런 논평을 제가 참 높게 평가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싫어서 야당을 찍어준 것이지 야당이 좋아서 찍어준 건 아닙니다 국민은 여당한테 표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아무도 문제를 지금 대통령께서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도 실상을 안 보지 않습니까 실상을 안 보고 그냥 자기 쪼대로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다른 분야는 다 멀쩡하게 참 글을 잘 써주는데 선거만은 뭡니까 다 실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선관위가 밀어주는 사람이 당선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기술 줄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바일 투표는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경원 씨도 그렇고 한동원 씨도 그렇고 선관위 관계자 만나가 좀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선관위가 안 만들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반장선거는 선관위 안 하겠지만 지금 전부가 다 거짓이고 사기고 그냥 조작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나경원 후보 이름 지지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선거 만드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기는 선거를 장악하는데 오래 가죠 이재명 씨가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오래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세 손손 다 해먹었겠죠 한나라를 농락하던 동탁도 여포의 칼날에 있을처럼 사라졌지만 동탁을 처단해 줄 연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느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하도 제가 읽어보다 웃겼어 이재명 일극 체제는 우리로선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동탁 체제가 아무리 공고해 본 들 그건 20% 남짓한 극성 좌파들 집단의 지지일 뿐입니다 20% 건 30%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다 잡고 있으니까 기가 찬 세상에 살게 된 거죠 언론에 띄워주고 선관위가 뭡니까 그냥 좀 만지고 하면 결정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선관위가 나경원 후보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만들어주는 거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좀 참담합니다만 그래도 사실 하도 걸릴 때 웃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답답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세상 변하는 이야기 여러분 좀 오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대단하게 바뀌네요 제가 이 캔바라는 걸 잘 쓰는데 그러니까 주말 같은데 제가 직접 콘텐츠를 내보내야 될 때는 캔바를 이용해가지고 썸네일 앞에 하는 그런 썸네일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기업인지를 몰랐네요 그냥 작은 기업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캔바라는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네요 이 창업자 겸 cpo가 캐물런 애덤스라는 사람이네요 캔바에 온라인 비주얼 플랫폼이네요 이렇게 큰 기업인 줄 몰랐습니다 극단적 편리함이 우리의 생존 비결이다 이제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건 몰라더라도 그냥 돈만 지불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그냥 ppt도 만들 수 있고 그냥 프롬프트 문자로 된 명령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다 만드는 겁니다 극단적인 편리함이 디자인 플랫폼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디자인 플랫폼 뿐만 아니고 모든 영역에 지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ai 관련 서비스는 극단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네 극단적인 단순함을 사용자가 극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이분이 아마 창업자 모양입니다 캐멀런 애덤스 캔바 저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기업인 줄 몰랐네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문 기술 없이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캔바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 한 번의 클릭 창립된 지가 오래됐네요 2013년 매출이 3조 천억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큰 기업인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용하면서도 캔바 정말 많은 산업이 뜨고 많은 직업이 저물겠네요 그냥 명령어만 넣으면 필요한 디자인을 척척해 주는 겁니다 세계 190개국에서 1억 8천 5백만 명이 사용되니까 저도 이게 한 명이니까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90%가 캔바를 통해서 디자인, 사진, 영상 작업을 하니까 별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모바일 앱에서 디자인 편집을 할 수 있게 한 대중화 전략의 캔바를 어도비의 대항마로 키웠다 저도 이런 태블릿 PC에 앱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리거든요 비 전문가도 아주 쉽게 썸네일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손끝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게 여기다 이제 AI가 탑재가 됐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영상,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캔바는 초창기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비 전문가를 위한 디자인 툴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이끌어왔고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손끝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게 그 전략이 먹게 되었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캔바를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한 것은 사용하기 아주 쉽기 때문에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폰이나 아이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게 되면 유료버전하고 무료버전이 있는데 무료버전도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썸네일은 대부분 캔바로 가지고 저는 만들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매직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 클릭으로 텍스트 문서를 고품질 프리젠테이션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게 되면 ppt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최근에는 기업용 캔바를 냈는데 보시게 되면 ai 시대는 극단적 편리함이 대세를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기술을 모르더라도 그냥 주문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플럼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ppt 영상 그다음에 오디오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극단적 편리함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점 점점 더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캔바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명령에서 바로 슈퍼 이지 ai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특집으로 다루는데 ai 기술의 대중화 이게 핵심이냐 누구든지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이미지를 만들거나 오디오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만들거나 슈퍼 이지 ai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개발자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을 쉽게 사용하기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ai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큰일이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개발자들이 담당했던 영역을 다 여러분 ai에다 다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개발자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래가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일 겁니다 스노우 플레이크가 코텍스 애널리스트 코텍스 스치라는 서비스를 공개했는데 복잡한 절차와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연어 프롬프트 그냥 입력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하고 마우스 클릭 4,5번만 집어넣으면 5분 안에 챗봇이나 앱을 개발할 수가 있고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아마추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낮춘 그런 상품을 내놓은 거죠 더 할 수 없을 만큼 쉽게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개발자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시대인 겁니다 슈퍼 이지 ai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이제 육성으로도 할 수 있고 입력을 하게 되면 문서는 물론이고 이미지 디자인 동영상까지 다 제작을 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고 한번 들어가서 데모용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자가 없어지네요 극단적 단순함이 ai 기술의 특징이고 앞으로 노코드 ai 개발 기술의 완성도가 테크 기업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제 여러분들 쿠팡하고 신세계 여러분들 관련된 영상을 딱 내보내니까 그 하단에 신세계 여러분 온라인을 사용해 온 사람 후기가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리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복잡함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은 그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개발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슈퍼 이지 ai 시대 개발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프롬프트만 넣을 수가 있으면 적절한 질문만 던질 수가 있으면 어제도 이런 보니까 그런 최태원 회장 관련된 건도 최태원 회장의 1심 판결에 특유 재산 관련된 것도 정확하게 이런 질문을 집어넣으니까 훨씬 더 상시한 답을 주더군요 프롬프트 정확한 명령을 집어넣으니까 이 개발자들이 위의 길을 느낀 거죠 정말 인기 있는 업종이었는데 기술보다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명령어 프롬프트 15개만 입력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생성인 인공지능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주는 플랫폼이 등장했는데 AI 스타트업 더 시뮬레이션의 쇼러너다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해보면 좋겠네요 나와 친구들이 주인공인 외계인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고 1분에서 2분만 기다리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완성된다 기가 찬 이야기네 쇼러너 15개 단어로 이루어진 프롬프트 명령어만 있으면 10분에서 20분 분량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누구나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만 있으면 간단한 명령어 프롬프트만 입력하게 되면 흥미로운 여러분들 영화가 제작될 수 있다 대단하네요 오늘 맞추고 나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쇼러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명문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가 공부가 굉장히 빡세거든요 이제 그 직장을 잡기가 힘든 겁니다 구조조정에 미국에는 큰일 났어 사람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클라우드 여러분들 분야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구글의 유튜브 광고 담당자들도 직장을 잃고 벌써 8만 9천 명 정도가 해고가 됐냐 AI가 직원을 일터에서 밀어내는 일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직업식에서 약간 거리를 두게 됐는데 엔제리님 고맙습니다 자주 후원해 주시네요 지금 젊은 분들은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 빡세게 세상을 살아갈까 사람하고 이러면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계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A라는 이름 기계하고 이러면 경쟁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변화가 생긴 겁니다 슈퍼 이지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트렌드를 가리키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AI 기술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고 아주 간편한 사용 복잡한 코딩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몇 개의 플롬프트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써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 문수로 pp도 만들 수 있고 기술을 대중화하고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이 없어지겠죠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큰 시대의 추세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가끔 다루지만 이 큰 트렌드를 안 놓치려고 저도 안 놓치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놓치지 않고 제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성장해가는 것이죠 성장이 멈추고 되면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변화라는 것은 이런 출연들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큰 변화에 빛과 그림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기에 적응해서 이제 성자가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AI 기술이 완전히 대중화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런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과학자들의 이름들 연구기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네요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본인의 리서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몇 년이 걸려야 될 것을 매칠로 줄일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신약 개발에 많은 그런 이런 후보군들을 몇 년이 걸려야 될 것을 매칠로 이런 단축시키는 그런 종류의 플랫폼을 뭡니까 AI 기반을 둔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과학 전문 AI 플랫폼을 출격시키다 분자 탐구로부터 합성까지 며칠이면 끝이 난다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AI 도구를 제공하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께서 제가 방송 후미에 항상 셰츠랜드를 이렇게 필사조를 소개하는 이유가 딴 게 없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저마다 빡세게 준비를 잘 하자는 거고 신세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약을 개발하는데 수천 개의 후보군이 있을 건데 그걸 뭡니까 몇 달 몇 년을 가지고 그 후보군을 골라냈네 그걸 일목요일하게 며칠 몇 시간 만에 다 줄여가지고 몇 개로 딱 압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뒤를 보고 뭐 궁실은 궁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대는 그냥 빡 차고 앞을 나가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뭡니까 무슨 포퓰리즘이 어떻고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앞을 향해 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생성형 AI와 결합시킨 겁니다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능력을 과학 맞춤형 클라우드 플랫폼에 담아 제공한다 그러니까 MS가 본인이 이름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다 그걸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고객이 되어야겠죠 그 대신 그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마치 코어 파일럿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자기의 연구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수억 개의 하암물을 학습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해서 특정 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분자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수년 걸릴 것을 며칠 안에 다 마쳐버리는 겁니다 제품 개발하는 사람이 신약을 개발하는데 수년 걸려야 될 과거 같으면 며칠로 단축시키는 그런 종류의 툴을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피의를 내야겠죠 그렇지만 거의 끈값이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AI가 어떤 겁니까 수억 개의 하암물을 다 학습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GPU를 사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이렇게 하냐 사명감도 있겠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2등 1등이 아마존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계속 지금 따라잡고 있죠 그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부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고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겠죠 그럼 아마존 쓰는 사람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쓸 거 아닙니까 시간이 이 사람들 돈인데 시간을 절약해 주는 방법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최신 디지털 도구를 제공해 전 세계 연구자들의 독창성을 활용해 최고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파일럿 같은 생성행 ai 해급 도구로 연구자들의 새로운 창의성의 물결을 일으키며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걸 다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 이 구글 검색이 상당한 타격을 받겠다 구글링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구글 검색이 키워드 검색인데 키워드 검색의 본질이란 것은 수익 모델이란 것은 키워드 검색에서 수많은 콘텐츠가 나오면 그 수많은 콘텐츠를 사람들이 다 일일이 방문해야 그게 시간이 들어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체제인 겁니다 그런데 ai 검색이란 것은 그 내비게이션 이것저것을 다닐 필요 없이 그냥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구글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식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귀담아 그냥 흘려듣겠지만 그래도 천하의 구글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분도 계시겠죠 야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에서 드리는 이야기가 다른 여러분들 뭐 많은 유튜브들이 좋은 콘텐츠를 말씀을 하겠죠 그러나 세월이 주는 경험하고 통찰력과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뭡니까 추구하는 그런 열정들이 합쳐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제공할 수 없는 걸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큰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빛을 앞으로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채널이 조금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닌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는 AI 추론을 AI 학습과 AI 추론을 과학연구의 모든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하고 결과까지 과학적 프로세스를 가속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지식탐구와 가설 수립에서 시작해 수만 개의 분자 후보를 생성하고 디지털 실험으로 후보를 좁힌 뒤에 결과를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며칠 내로 완성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면 제가 신약 과정을 잘 아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대략 이럴 겁니다 AI라는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신약군은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후보군을 수백 개 수천 개 찾아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AI가 며칠 내로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들 후보군이 예를 들면 20개가 나왔다 그럼 20개를 일일이 다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AI가 그 실험을 모델화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실험을 마쳐줄 거라고요 그러면 100개를 꼽았는데 100개 가운데 10개가 나온 겁니다 10개 가지고 실험에 들어가게 되면 수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엄청난 시대가 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3200만 개 이상의 후보를 검토해 더 나은 배터리를 위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합성하는 방법을 시현했다 찾아주는 겁니다 직접 뭐죠? 실험하지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 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트렌드가 여러분 세상을 그냥 쓸고 나가는 겁니다 인터넷 발맹 이후에 최고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시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내한테 뭘 의미하는지 내 아이들한테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죠 과학자들은 원하는 분자의 특성을 지정해서 AI 추론과 고성능 컴퓨팅 시뮬레이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를 통해 수천 개의 분자 후보를 추천받을 수가 있다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이걸 추천받는데 수년이 걸렸던 것을 뭐죠? 수일 만에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연의 도구를 활용하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 모든 연구 단계에서 AI가 과학적 보조자 역할을 하며 자연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뭘 느끼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어제 소개했던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실험들 되게 되면 설거지 집 청소 이런 부분들 지금과 같은 그냥 단순하게 입력된 로봇 청소기가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 처리해 주는 시대가 곧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연구자 안 쓰면 리서치 잡는 리서치 리서치를 AI가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지 모른다 말이죠 과학자뿐만 아니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가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지 않습니까 유니레브라는 회사가 샴푸 같은 걸 만드는 특히 도브라는 샴푸 그다음에 비누 같은 걸 만드는 데 도브라는 게 아주 우수한 제품이죠 제가 사용해본 건 유니레브의 도브라는 제품이 아주 우수한 이런 제약회사 겸 생활용품을 하는 큰 회사죠 유니레브가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해서 제품 혁신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왔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기술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연구소인 데이터랩에서 디지털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유니레브는 코어 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사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죠 에이저 퀀텀 엘리먼트의 고급 시뮬레이션 기능을 향해서 자연으로 과학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이 기술을 통해 실험실에 수십 차례 실험을 할 시간을 절약하고 시뮬레이션을 다해가 실험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수천 개의 계산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유니레브 과학자들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얻은 데이터를 사용해 수만 개의 재료를 신속하게 선비하거나 복잡한 화학 반응을 탐구하는 모델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시간과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한 실험 시대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약 개발에 어떻게 사용하냐 후보 물질 발굴 및 탐색 ai를 사용해서 새로운 분자 구조의 디자인 임상실험 최적화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약품 후보들을 발굴하고 자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역동적으로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움츠려들지 말고 이 시대에 앞서가는 자는 못 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 이 실물 자산을 코인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의 자산을 주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만이 아니고 부동산 그림 지적재산권 이렇게 세상에 소유권이 있는 실물 자산을 강남에 있는 예를 들면 30억짜리 소형 빌딩 이런 것을 다 주식처럼 코인으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다 준비가 돼 있고 상용화가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은 오라클이 아주 많이 앞서 있더군요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게 코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실물 자산을 그러면 강남에 이런 100억짜리 건물은 사기가 힘들지만 100억짜리를 1억 원짜리 코인으로 100개를 만들면 1억은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경제신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것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강남 빌딩을 1억 코인 100개로 100억짜리 강남 코인을 요즘 뜨는 rwa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한번 들여다보죠 보시게 되면 강남 빌딩을 100억 원짜리를 1억 원짜리 곱하기 100개의 코인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미술품 실물 자산 모든 실물적인 가치가 있는 실물 자산들은 모두 다 코인으로 만들어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잘 설명한 것이 조선일보에 최재우 기자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납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 코인화한 rwa 리얼 월드 에셋인데 실제로 rwa 코인들은 올해 들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개념한다 한번 보시도 rwa라는 게 뭔가 부동산 미술품 국채 등 실물 자산과 연동된 가산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을 100개의 코인으로 토큰화해 가상화폐 시장에 거래한다면 이 코인이 바로 rwa입니다 100억짜리로 평가받으면 1억 곱하기 100개를 그냥 상장을 시킨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이 건물의 현재 시세가 100억인 경우 해당 코인의 값은 1개당 1억 원이 됩니다 이처럼 rwa는 연동된 실물 자산의 시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가상화폐들에 비해서 실물 경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코인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물이란 실제 기반을 둔 코인이 유통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사의 실물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까 똑같은 거죠 주식시장을 능가하는 엄청난 시장이 열릴 수가 있는 것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rwa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그게 우리 함께 뭘 뜻하는지 어떤 기회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사가 5월 3일에 나온 겁니다 최신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가상화폐하고 rwa는 뭐가 다른가 가상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희소성이 있지 않습니까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되니까 비트코인은 설계 당시부터 전체의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졌고 일정 주기로 똑같은 노력 작업 증명이죠 pow proof of work 컴퓨터를 사용했으면서 채굴해야 똑같은 노력으로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찾아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2100만 개가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공급량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이란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가치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지 않은 희소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싶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실물자산코인인 rwa는 실물자산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신란에 대한 수요가 가치의 기반이 됩니다 100억짜리 여러분들 강남 빌딩을 가지고 100개를 발굴했기 때문에 가치가 이러면 항상 있는 겁니다 수요가 없더라도 수요가 없더라도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가격은 좀 떨어지겠죠 다른 가상화폐들에 비해서 내재적 가치 논쟁의 자유로운 셈입니다 실물자산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니 없니라는 그런 논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rwa의 장단점은 규모가 큰 건물이나 유통이 어려운 휘기 강물 등 식물자산도 가상화폐대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낮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투자 진입 장벽이 획기율을 낮출 수 있다 삼성전자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는데 삼성전자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주식을 발행해 놓으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 대신에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한 전문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거래 수단에 비해 보완성이 뛰어나고 별도의 중개인이나 보정기간이 필요 없어서 거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래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실물자산을 기반을 하기 때문에 자산이 손삭되거나 수요가 줄게 되면 rwa코인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주식만 여러분들 거래를 했는데 여기 rwa시장은 실물자산으로 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열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은 이 시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펀드를 상품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 회사인 블랙록 블랙록 미국 정권 거래위원회 첫 번째 rwa 펀드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금융자산에 토큰합니다 이 사람들 귀신처럼 이런 돈 냄새를 맡는데 비트코인을 펀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만든 사람들이 다음 단계는 금융자산을 토큰화 하는 겁니다 금, 주식, 채권, 미술품, 건물, 땅 모든 것이 다 펀드화 될 수 있는 거죠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앞을 다투어서 rwa 펀드를 준비하면서 모든 자산을 다 rwa화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국내에서 한 모임이 있었더군요 여기 보니까 국내에서 한 금융업체가 주도한 이런 여기 이제 아마 이 분야의 가장 잘 아시는 분야 서상민 클레이턴 재단 이사장께서 실물자산 토큰화 웹3 대중화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이랍니다 실물자산 토큰이라는 것은 부동산 탄소 배출권 채권 등 블록체인 밖에 오프체인 자산에 대해서 토큰화 기술을 적용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온체인 자산화를 말한다 주식 대신에 주식 대신에 뭡니까 코인을 발급해가지고 거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usd라는 겁니다 달러화 여러분들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기관을 들어가게 되면 usd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달러화하고 달러에 1달러를 주면 코인 하나를 주지 않습니까 usd 하나 이꼴은 1달러 대표적으로 달러 등 법정 통화를 토큰한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쓰는 rwa다 usd라는 usd라 해야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거래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에서 1달러에 1usd 엄청난 참 사람들 머리 좋아요 가치가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 거래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그런데 이게 실물 자산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논쟁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의 대중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강남 빌딩 100억짜리는 사기는 힘들지만 강남 빌딩 100억을 1억으로 낮춰서 거래하게 되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100분의 1을 자기야 지분을 가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usd 스테이블 코인 1달러에 대한 실물 자산 코인 미국 달러와 1대1 비율로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 usd가 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담보를 받는 방식이고 국제 송금에 대해 유리하죠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해외 이주 근로자들도 usd를 많이 쓸 겁니다 usd를 여러분들 사용해 가지고 송금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금융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데 usd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암호화폐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실생활 사용을 촉진한 역할을 하는 거죠 순수 암호화폐와 달리 실물 자산이란 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안정적인데 시장 이름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 아니까 2020년도에 6조 9천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183조 원 시장까지 커졌네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공신적 있는 자산운용회사에 뛰어드는 겁니다 플랭클린 템플턴 이런 데서 그냥 해보는 이야기 안 기술적으로는 오라클이 완벽한 여러분들 기술을 갖고 있고 자산운용회사들이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단계 더 들어가 봤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자산회사들이 뛰어든다는 이야기는 그 시장이 만개하는데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데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턴 안구 블랙록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회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 번 더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기사입니다 6월 13일 실물자산코인은 실물자산코인이 굉장히 강세라는 기사가 한 신문에 실린 겁니다 AI 테마 여러분들 암호화폐는 죽을 쓰는데 rwa코인이 많이 뜬다는 그런 기사를 한 분이 적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부동산이나 원자재 예술작품 등 실물자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rwa 관련 코인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자산을 조각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AI 테마코인보다도 검증이 됐고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전통금융금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금융시장이 일대의 혁신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냥 주식시장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식시장은 전통적인 주식시장은 그냥 회사만 상대로 했지만 지금 열리게 된 rwa 거래시장 이란 것은 5만 가지를 다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폐부터 시작해 채권 부동산 건물 다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거를 캠플턴 이런 자산운용이나 블랙록 같은 데서 이런 냄새를 맡은 겁니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4월 달에 실물 자산 연계 정거나 rwa 테마에 투자하는 블랙록 usd 기관용 디지털 유동성 펀드 이른바 비딜 블랙록 usd 인스튜셜 디지털 리퀴리티 펀드를 출시했다 비딜은 미국 국채를 포함한 채권의 토큰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다 대단하네요 일단은 미국의 국채를 토큰화해 가지고 소액 투자자들이 투입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든 그런 펀드를 출시했네요 jp모관 등 다른 대형 금융사들도 rwa와 관련한 금융상품 출시를 준비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주식만 정권화한 것이 아니고 실물 자산을 가상정권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강남에 100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황금성이 거의 없지만 100억을 100개의 1억짜리 코인으로 거래를 해놓게 되면 황금성이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통 금융권의 가수로 rwa 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폭발로 늘어나는 겁니다 2023년 대비해서 급증한 rwa 총예치 자산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연초 대비 급증한 미국 국채 rwa 템플드나우 블랙록이 이렇게 3억 2억 불 정도 돈이 몰리는 겁니다 투자 영역을 어마어마하게 넓히는 획기적인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은 블랙체인 여러분들 블록체인 여러분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가장 앞서는 플랭클린 템플턴 자산운용사의 CEO인 제니 잔슨이 아주 적적적적입니다 플랭클린 템플턴의 CEO는 토크나 기술이 오라클이 갖고 있는 기술이 프라이빗 시장을 대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모펀드 시장을 대중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모펀드에 상당히 고액 자산가도 안춘 도입될 수 있지만 사모펀드 시장을 대중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라서 팔면 그래서 온체인 머니마켓 펀드 운영 플랭클린 템플턴은 온체인 머니마켓 펀드 분야의 승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자산 토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의 1등 가는 자산운용회사가 블랙롤의 레리핑크란 CEO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 진출 블랙롤은 2030년까지 실물자산 토크나 시장 16조 달러가 될 것으로 본다 블랙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지수 펀드를 선보인 데 이어서 금융자산의 토크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림도 토크나 거래할 수 있고 데이터도 거래할 수 있고 건물도 거래할 수 있고 땅도 거래할 수 있고 새로운 금융 상품이 우후죽선처럼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정권화시키버릴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정권으로 지금까지 블록체인으로 토크나 된 자산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한 개당 1달러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 USD죠 그런데 이 범위가 이제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블랙롤의 CEO인 레디 핑크는 rwa가 차세대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rwa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이경 1600조 시장이 2030년까지 생성될 것이다 주식 채권된 기존 금융 상품은 물론이고 유형 무형 자산이 모두 다 rwa로 전환되면 엄청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과정이 뭐 자산을 평가하고 토큰의 발행량을 결정하고 그 다음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오라클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라클 미국의 여러분들 정보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래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조각을 내서 여러분들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토큰의 대중화를 뜻하는 거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니까 거래나 양도도 가능하고 그리고 정권 시장처럼 몇십 대 몇십까지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온종일 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혁명 혁명입니다 저작권 뭐 다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RWA 코인은 어떤 게 있냐 이러면 한번 찾아보니까 RWA 코인은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보시니까 RWA 코인은 폴리메쉬 엘리시아 온도 메이플 체인 링크 스텔라 루맨 아발란체 아발란체는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레이번 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RWA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고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궁금했던 실물자산 토큰화 그걸 이제 오늘 한번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됐네요 편안한 그런 토요일 되시고 또 내일 여러분 어김없이 준비 잘 해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